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together 뜻은 함께 라는 뜻이죠. 오케이 그러면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요게 t h e r 얘는 무슨 소리 내고 있어요? ther 혀를 살짝 물어야 돼요 ther 오케이 얘가 ther 이러면 뭐가 되죠? father 아빠 아버지 이런 뜻이죠 오케이 계속해서 얘는 we we 뜻은 우리가 우리가 우리는 we are happy 하면 뭐 드실까요? we are happy 우리는 행복하다 그렇죠 우리는 행복해요 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누가 라는 자 누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누가 라고 물었더니 우리가 오케이 계속해서 pink pink 분홍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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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얘는 뭐가 됐어요? ink 잉크 됐죠 계속해서 얘는 join join 뜻은 가입하다 가입하다 함께하다 이런 뜻이야 오케이 함께한다 같이한다 뭔가를 같이한다 라는 뜻이에요 얘는 무슨 소리 내고 있어요? oi oi 되고 있죠 오케이 그러면 we join the party 하면 뭐 뜻일까? we join the party we join the party 우리가 함께한다 그 파티를 그렇죠 파티를 같이 함께한다는 얘기죠 join 오케이 그 다음에 친구는 재킷 재킷 뜻은 재킷 재킷은 재킷이죠 그리고 a는 a a ck a ck a e e c e c 그래서 합쳐서 재킷 재킷이 됐죠 글씨가 왜 이렇게 작지? 오케이 계속해서 이 친구는 with with 뜻은 누구와 함께 누구누구와 함께 누구누랑 같이 with my father 한번 해 with my father 나의 아빠랑 같이 한다 그렇죠 한다란 얘기는 없고 그냥 나의 아빠랑 같이 어떻게 아빠랑 같이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네 어떻게 아빠랑 같이 with 뭐뭐와 함께 같이 이렇게 다음 이 친구는 fun fun fun이 아니고 fun 해야되요 fun 뜻은 재미 재미 라는 뜻이죠 fun 그럼 have fun 한번 보죠 have f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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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a a help me help me help me please help me 나를 도와줘 나 좀 도와줘 이런 뜻이죠 한결이 잘하는구나 ok 계속해서 a 는 where where 뜻은 입다 입다 작용하다 ea 는 a a g a a g s 오래간만이네 웬일이여 안녕하세요 으 으 으 맞나 k k k k k k 여기 게임하는 데가 아닌데 자 선생님이 지금 수업 중이니까 잠깐만 얘는 어떻게 읽고 help with help with 뜻은 같이 돕다 그렇죠 뭐뭐랑 같이 도와준다 뭐뭐를 같이 도와준다 뭐뭐를 도와준다 ok 계속해서 for fun for fun 재미 재미로 재미로 란 뜻이요 반 반 ok 그 다음 얘는 인도 enjoy 뜻은 어 즐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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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ok 여기까지 무슨 소리 in in 그렇죠 어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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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뭐하냐 너희들 어 어 어 어 맞나 참 너희들 참 어처구니가 없구나 너들은 어디 공부하러 안가 저희들 저희들 참 그래 o y 는 무슨 소리네요 o o o o 그렇지 enjoy the party 파티 한 번 해 enjoy the party enjoy the party 파티가 파티를 즐긴다 그러면 we enjoy the party 하면 we enjoy the party 우리는 파티를 즐긴다 이런 뜻이죠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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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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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넘기하다 줄넘기하다 그러면 we jump rope 한 뭐예요 우리가 줄넘기하다 우리는 줄넘기합니다 다음 her 그녀의 그녀의 그러면 her her garden 한 뭐인가요 her garden 갈든 전에 만나본 적 있죠 그녀의 정원 이런 뜻이겠죠 her garden 그녀의 그녀를 이런 뜻으로 쓰일 때도 있어요 계속해서 jack or lantern jack or lantern 호박등 호박등이죠 얘는 무슨 소리를 했어요 turn turn 그러면 e가 뭐 된 거예요 o요 o 됐죠 e의 o 중에 o 됐네요 okey 계속해서 juice 그러면 u는 무슨 소리 낸 거예요 o 소리 낸겠지 주스라고요 i는 소리가 나지 않았는데요 c는 sk 중에서 쓸바 됐어요 okey 계속해서 jum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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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는 무슨 소리 됐어요 o o u o 요새 축구하러 가 한결이 가다가 지금 학원 다 조금 쉬고 있어요 자 그 다음 이 친구는 점 점 뛰어넘다 이렇게 위로 펄쩍펄쩍 뛰는 거야 점 점프업 한번 해 점프업 학주를 뛰어넘다 오케이 점프업 줄넘기 하다 아니었어? 줄넘기 줄넘기 이거 줄넘기 밧줄 뛰어넘는 거지 오케이 그 다음 랍 랍 밧줄 줄을 보고 얘기하는거야 랍 오케이 어 훌륭하게 잘했습니다 잘했구요 그 다음에 다음주 월요일날 해야될거 두가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또 한꺼번에 하지 말고 조금 조금씩 자주 하세요 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오 네 어 오 오 오 오